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. 담당 판사가 검찰 측에 공소장에 올린 121만 개 특입 가운데 검찰이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트윗을 빼고 원글 2만여 건에 대해서만 재판을 하자고 거듭 주문하고 있습니다. 일부 법학 전문대학원들이 변호사 시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것 같은 학생들의 졸업을 막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. 지방의 한 사립 노스쿨은 최근 60명의 졸업자 가운데 35%를 졸업 사정에서 탈락시켰습니다. 자세한 소식은 내일 신문에서 확인하시죠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